시장 진단해보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오늘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출연자들이 출연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오늘 차장님께서 걸리신 날입니다. 시장 단도직입 쪽으로 여쭤보면 앞으로 지하 2, 3층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 바닥을 다질 구간까지는 내려왔다고 보십니까? 단도직입 쪽으로 질문했으니까 단도직입 쪽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오늘 항상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코드사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5%가 넘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진짜 장중에 많은 낙폭을 그래도 회복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였죠. 코스피도 이제 1900에 깨졌다가 지금 1930선 때까지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여기가 어디가 바닥에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바닥을 다지는, 확인하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요새 나오고 있는데 펀더멘탈상의 바닥은 이미 지났고 지금은 이제 투자 심리의 바닥이기 때문에 이게 더 내려왔다.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지금 예상보다 좀 더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결국 펀더멘탈 변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대표적입니다마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서 좌우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치적인 논리에서 시장이 좌우되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없는, 예상을 깨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고 결국 시장이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예상보다 지금 좀 많이 빠져 있고 결국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리게 되고요. 결국 지금 시장을 놓고 볼 때 오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단기 급락이 지속되면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이 돼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특히라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조용폭이 더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여타 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오늘은 상대를 강한 편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펀더멘털상의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증시를 지금 좌우하고 있는 이러한 악재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향후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그때 확인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정치와 심리로 인한 하락을 집어주셨는데요. 그 심리하니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금리, 그러니까 FMC 회의에서 맵하든 비둘기파든 의견 나오는 거랄지 아니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갑자기 트위터로 때리는 거든. 이거는 어쨌거나 경험을 해서 어느 정도 감내하겠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거는 이거 워낙 오랜만이라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러면서 악재가 또 하나 쌓인 거 아닙니까?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 앞에서도 저희가 다루긴 했는데 시장 영향력과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저도 예상을 못했고 아마 예상하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설마 이렇게 빨리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간에 이제 좀 더 강한 카드를 찾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강공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이렇게 지금 진척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어제 뭐 중국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칠리안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제 칠리안을 넘지 않도록 막고 있다가 이제 이거를 푸니까 바로 지금 미국이 이제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했는데 사실 뭐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미국하고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그 어떤 경제 전쟁까지 비화가 되면은 사실 이런 당사국들이보다도 주변국들의 어떤 경기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나라가 뭐 대표적인 케이스겠지만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 뭐 대만 이런 나라들은 반도체라든가 이런 일부 산업에 대한 투자라든가 수수료 정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기 사이클의 하강에 어떤 직접적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좀 반등폭이 작았던 이유가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사실 이러한 것들이 대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지금 무역, 이러한 무역, 이제 무역 분쟁이 아니고 양국 간의 경제 전쟁이 언제까지 어느 강도로 전개돼있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경기에 바닥을 가늠하기 어렵게 점점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명확한 것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라든가 비관세 장벽이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금리 나죠. 계속해서 이제 뭐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미국도 금리 나라를 계속해서 좀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흐름들은 다른 국가들의 중앙은행도 결국 하반기에 지금 이런 통화 완화 정책을 이제는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카드를 지금 각자가 꺼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 돌파구를 찾아보자면 문득 떠오르는 것이 만약에 이제 일본이 일왕의 공포까지 예정대로 진행이 돼서 28일에 진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서 그 효력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 이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그 국산화 얘기하면서 IT 소재 부품주들이 주식시장에서는 튀었잖아요.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 IT 부품에 대해서 좀 이런 의견들이나 좀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많은 종목들 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예정보다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생각보다 사실 정부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관련 기업들도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이런 IT 소재의 국산화가 더디게 진행됐던 이유가 시장 규모가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의 케이스들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럴 필요를 아직까지 못 느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또 그리고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는 R&D 비용이라든가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더졌었는데 결국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IT 소재의 국산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R&D의 어떤 이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관련 법안들, 우리가 얘기하는 화관법이라든가 화평법이라든가 이런 쪽의 규제를 받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아주 금방 된다는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차차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수준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런 가능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어떤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숫자가 나오는 걸 보고 접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IT 소재, 부품주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깐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코스탁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신뢰도 신뢰 문제고 성과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와중에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 번 보여드렸던 건데 대차장구 추이도 높아지고 신용거래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폭탄이 계속 커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럼 코스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나마 이제 오늘 뭐 이 최근에 어떤 상징적인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신라젠 같은 종목들이 이제 장중해 한가에서 벗어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심리를 조금은 돌리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나름대로 장중해 플러스권으로 돌리기도 했었고요. 사실 뭐 이게 이런 그 임상 3상이라는 부분들이 연초부터 시장의 기대를 모은 이벤트입니다. 몇몇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모아왔었는데 이런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게 자체가 커다란 실망으로 바뀌면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뢰에 대한 문제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망감이 극대화되고 신뢰에 대한 문제로 진행이 됐다. 향후에 이제 뭐 지금 시장의 주목을 모으는 종목들은 뭐 메지온이라든가 할리키 스미스 같은 종목들은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남아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결과 발표도 중요하지만은 불확실성에 해소라는 측면이 또 시장에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바이오 업종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이제 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렇게 불확실성 그리고 뭐 신뢰 또 악재 국면을 겪으면서 결국 이런 그 바이오 업종은 향후에 기술력이 탄탄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종목 차별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에 대해서도 역시 뭐 좋은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저희 채팅창 보더라도 예전에 이제 종목 얘기 많이 했었는데 하도 이제 답답하시고 하다 보니 레버리지 임버스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만큼 지금 사실 종목별로 적변하기도 쉽지 않은 건데 대응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갖고 계세요? 앞에서 보니까 말씀드렸지만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점 수준에 좀 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EPS나 PR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지표들을 감안해도 저점 수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하락은 좀 센티멘트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 사실 지금 시장이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거기다 나온 겁니다. 사실 추가적으로 뭐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바닷건에 다지는 국면에서는 오늘도 나타났지만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이러한 국면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그런 변동성을 좀 이용하는 이런 대응 전략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큰 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낙폭 과대 종목을 갖다가 좀 짧게 이런 식의 접근은 가능하겠지만은 지금은 어떤 좀 방어적인 그런 일단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본격적인 뭐 좀 주식 비중을 확대시키는 그런 이제 타이밍은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좀 확인하고 사자. 저는 사실 그런 쪽에 지금은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어적인 스탠스와 함께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경험이지만 그냥 무릎에서 사야 되지 발목까지 욕심내서는 그 밑에 더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은 최대한 몸을 사리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